여러분 안녕하세요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걸 물었는데 그게 맞지 않을 때 우리는 뭐뭐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렇게 부정문을 표현하는 방법 오늘 한번 배워볼게요 주어를 아잉으로 놓고 나는 대학생이 아니야 라는 표현 어떻게 할까요 아잉 컴파이 라 싱 비엔 아잉 컴파이 라 싱 비엔 이라고 하는데요 어? 우리 앞에서 부정문을 만드는 표현을 배웠어요 보통 부정문은 동사나 형용사 앞에 뭐뭐가 아니다 라는 의미의 컴을 붙이면 되는데요 우리가 오늘 배울 부정문 형태는 뭐뭐가 이다 라는 의미를 갖는 라가 들어간 문장을 부정문으로 바꿀 거예요 그럼 한번 다시 한번 문장 읽어볼까요 아잉 컴파이 라 싱 비엔 아잉 컴파이 라 싱 비엔 누나 언니인 나는 미나야 라는 문장 어떻게 할까요 이것을 부정문으로 바꾸면 이것을 부정문으로 바꾸면 아잉 라 싱 비엔 아잉 라 싱 비엔 이것을 부정문으로 바꾸면요 저는 일본 사람이에요 라는 표현 여기서 일본은요 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문장 만들어 볼까요? 부정문은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 오늘 배운 부정표현을 넣어서 대화해 볼까요? 여자와 나보다 나이가 많은 남성 간의 대화를 설정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오빠는 대학생이 맞나요? 그러면 대답을 해야겠죠? 나는 대학생이 아니야 나는 의사야 라는 문장 이번에는 우리 함께 만들어 볼게요 오빠는 한국 사람인가요? 아니 나는 한국 사람이 아니야 나는 미국 사람이야 라는 표현 어때요? 잘 만드셨나요? 네 오늘은 라가 들어간 문장에서의 부정문 표현을 연습해 봤는데요 원어민 음원을 꼭 참고하시고 연습 열심히 하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말씀해 주세요 더보기 그럼 satENTE 한마디 texted 감사합니다.